네 반갑습니다. 김일순 감사합니다. 예전에 지난달에 있던거죠. 10강을 한번 볼까요?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delicately 여기서 단어끝 T 플러스 부서양 점사 LY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delicately 동뚱한 음절의 강세를 주셨는데요. 우리 1음절의 첫번째 음절을 강세했죠. delicately 이렇게요. delicately가 아니라는거 나머지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완벽하게 잘 마무리 해주셨구요. 세 번째 문장 뭔 사람 이름까지 완벽하게 잘 해주셨구요. 자 네 문장은 진전할 때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아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프로그레스 그래서 It is definitely a work in progress.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이렇게요. 마지막 다섯번째 문장 들어보시면 The inventor believes the commercial version will be ready to go by 2020 The inventor believes the commercial version will be ready to go by 2020 Commercial 이게 아니라 commercial, commercial, commercial 이런식으로요. Commercial version will be ready to go by 2020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뭐 몇가지 빼고는 완벽하게 해주시는 느낌 역시 첨삭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실력이 많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